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토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에 대해 일본 YWCA가 발언 철회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YWCA는 지난 15일 발언 철회와 사죄를 촉구하는 서한을 통해 하시모토 시장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여성 인권 침해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체는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은 일본 군부의 성노예 시스템에 강제로 들어가 크나큰 고통을 받은 여성의 존엄성을 짓밟는 발언이라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모독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하시모토 시장이 역사적 진실을 무시한 채 내뱉은 발언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발언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과 주일미군의 성매매 업소 이용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국제적 공분을 삼바했습니다.